자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제3회죠. 전기위원 방지기술. 61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래기 구비조건. 틀린 것.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한전압. 일단 낮아야 된다. 맞습니다. 상용주파방전개시전압. 높아야 된다. 맞습니다. 속류차단능력이 좋아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맞습니다. 충격방전개시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피래기의 구비성능에서 이렇게 안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안기하기 보다는 조금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알고 우리가 안기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릴 건데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래기 그러면 피래기가 있고 피래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래침이 있고 피래기가 있는데 피래기는 뭡니까? 이런 특고압절로에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고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쭉 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선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게 있네요. 이렇게 요 부분 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요 피래기입니다. 피래기 피래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요게 피래기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피래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낙래가 쳐가지고 이 고압선에 내습한 충격파 전압은 이런 어떤 점선 부분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고 요게 속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류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직렬개업이라 그래가지고 직렬개업을 통해서 방전됩니다. 그래서 피래기에서는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요게 피래기의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요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피래기의 흐름원리는 충격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 해서 요 부분 요렇게 해서 방전이 시작이 되고 자, 속류가 차단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이때 이것을 얻는 정격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방전 시작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기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해요?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 상황에서는, 즉 양래가 치지 않을 때는 방전이 안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분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값이 충격비인데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이 충격비가 적어지죠.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한 전압 이 제한 전압은 방전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극간에 생기는 전압, 즉 피력의 단자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전압은 높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 주파 교류의 최고 교류 전압의 실어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류를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높은 것이 좋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안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 프린트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피력의 구비 성능은 여기 틀렸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2번 문제로 갑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전도대전이란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전기 현상이 있죠. 파괴대전, 분출대전, 유동대전, 전도대전이란 것은 없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안기 상황입니다. 방북기기에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방북기기의 주의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 40도 표준대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0에서 60도씨인데 명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까지다. 헷갈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60도씨 이렇게 만약에 지문이 있다면 답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4번 문제 정전기로 인한 하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재전설비는 뭡니까 정전기를 없애주는 설비죠. 당연히 여기 답이죠.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1, 2회 통화 문제 해설할 때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좋아하지 않죠. 자 65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죠. 2천분의 1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가능한 누술 전류의 갑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원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원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뭐 조문은 뭐 물으셔도 됩니다. 자 감전될 장소에서 우려 있는 장소에서 전류를 차단하여 하는데 전류 차단 절차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뭐 1, 2, 3, 4 중에서 달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달록이 자 달록이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달록이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개폐기가 있고요. 이 앞에 뒤에서 달록이가 있고 이 뒤에도 뒤에서 달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전기를 투입을 한다. 즉 전기를 넣는다. 흐르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전기 투입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자 여기 열려 있겠죠. 요란 경우에는 달록이도 요렇게 열려 있겠죠. 요 달록이도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투입할 때 항상 이 달록이는 무부화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달록이다.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은 뒤쪽 있는 달록이를 요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달록이를 요렇게 닫아주고 최종적으로 요 개폐기 2번 개폐기를 요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한다. 자 전기를 개방한다. 즉 전기를 끊는다. 전기 흐르지 않게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달록이는 무부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2번 요 차단계를 이제 요 방향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쪽 달록이 3번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닫혀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1번 1번 닫혀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달록이는 항상 무부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에 보시면 달록이 개방 후 차단장치나 달록이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필 부착한다. 잠금장치나 꼬리필 부착하는 것은 맞는데 달록이 개방 후 차단장치 작동시키면 안됩니다. 항상 차단장치를 먼저 열고 개방하고 그 다음에 달록이를 개방한다. 무부화 상태에서 그래서 요 3번이 정답이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방어되지 않는 충전절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접근을 할 수 없는 한계의 거리는 얼마인가 중요한 것은 요거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이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 더한 거리로 이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전기 재해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산업안전기사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쭉 읽어보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뭐가 답이라고요? 여기 숫자가 있는 거 요게 답입니다. 잘 모르면 요 숫자 있는 거 찍어주시면 답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가스 발화 온도가 존재하는 지역에 방풍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 가능한 기기의 온도 등급은 얼마였냐? 자 요것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G1,2,3,4,5 요게 발화도죠. 그래서 등급은 T12345 요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화 온도가 120도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은 100초가 135도 요게 120도 요 사이에 있네요. 그럼 요게 T5가 답이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쉬운 듯 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숫자 앙기하실 필요까지 놓고 어려운 푸시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중성점 중성점을 제2종 접지한 수전전압에서 22.9KV이고 사용전압이 220V인 공장에서 예암을 제3종 접지공사한 전동기가 운전 중에 누전되었을 때 작업자가 접지될 수 있는 최소전압은 얼마인가? 단 1선 질압절로는 11A 3종 접지장 35, 인체정 15입니다. 자 해서 계산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문제는요. 뭐 실기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 풀면 안됩니다. 이거 못풉니다. 여러분들. 언제 푸느냐.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교재 이렇게 풀이가 나와있네요. 풀이가 나와있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하면서 계산문제를 안풀어줄수도 없고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문제풀이 방법을 제가 상체하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변압기의 중성점의 개념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압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이런식으로 변압기를 통해서 삼상전원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 중간에는 요 부분은 중성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자. 요렇게 해서 220V 부하를 걸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부하를 걸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부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에서 요렇게 해서 이중접지를 한다. 요게 중성점 변압기 이중접지 공사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지금 판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종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터에 뭐가 되어있습니까 3종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30옴이라고 되어 있네요. 30옴 그 다음에 인체장 10,5옴이 되어 있네요. 10,5옴 그래서 5옴을 요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런 회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이 요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인체하고 요 모터하고는 병렬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병렬된 요 부분하고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하고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로도로 그리해보면은 2종접지 아래 여기 있고요. 인체장 R, B R, B는 만이고 모터 3종접지 R, C는 35옴이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 여기서는 직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는 회로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 요런 회로로 바뀌고 이 회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변압기 변차가 빠졌네요. 변압기 고압측의 일선 질압전류 문제 조건에서 시반폐라고 주어졌고 150V는 공식에 있는 150V이고 해서 50옴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 B, R, C 여기 있는 R, B하고 R, C 병렬이니까 병렬의 합성장 구하는 공식 R, B, C는 요렇게 해서 구하죠. 요렇게 해서 구해서 29.945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 요 장하고 여기 있는 이중접지 요 아래하고는 어떻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여기서 우리 아래를 미리 구했었습니다. 50옴 그래서 50옴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병렬해로에서 구한 합성장 29.4는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장은 44.94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장을 구했으니까 해로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20V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전압을 저항 44.94로 나누어주면 전류값이 나오죠. 약 4.9 암페어 값이 나옵니다. 이게 참 계산 과정이 되게 길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자에 걸리는 전압 자 이것이 병렬해로니까 병렬해로는 어떻습니까? 자 전압이 같습니다. 작업자에 걸리는 전압이나 모타 보아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죠. 그래서 전류만 다를 뿐이고 전압은 똑같다. 그래서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나 모타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에다가 RBC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전류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4.9 라고 구했죠. 구했고 전압은 요거 B와 B와 C의 합성전압 값이 29.94 했죠.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46.7 146.7 이라는 전압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놓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뭐 실기 문제도 아니고요. 이 과정이 복잡한 거 이 회로까지 생각하면서 이 복잡한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언제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60점이 넘었다 싶으면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찍으시면 돼요. 틀리면 좋고 맞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문제 나올 때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비싸다 문제 나오면 정답은 얼마라고요? 146.7 볼트 이거 안개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똑같이 나오면 그냥 주시면 되죠. 146.7 정답 안개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면 그냥 계산 문제 풀지 말고 그냥 146.7 찍으면 됩니다. 146.7 콕 찍어주면 되죠. 여기 없으면 숫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죠. 기사시험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닙니다. 60점 통과하고 까랑 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입니다. 재정기 종류가 아닌 것은 정전식 재정기 이런 거 없습니다. 재정기 종류 속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방전 현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면 방전, 코로나 방전, 낙내 방전이 있는데 스팀 방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스팀은 뭡니까? 증기라는 뜻이죠. 여기 아니고 스트리머 S-T-R-E-A-M-E-R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어 실력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스팀이라는 방전 현상은 없습니다. 스트리머 방전 현상이 있죠. 그 다음 73번 전러에 질학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러를 차단하는 정치를 설치하는 전기기계 사용전환 기준으로 기준은 얼마인가? 조건은 금속재함 자비 기계기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50V 초과 여기 답이죠. 질학이란 게 뭡니까?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현상 즉 누전이란 뜻입니다. 질학은 누전이란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계산문제네요. 증전용량 20μF 방전시 전압 2kV일 때 증전이너지는 얼마인가? 이 공식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단위한산이 엄청 중요하죠. 단위한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μF 10에 마이너스 6승패럿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kV는 1000V니까 10에 3승 이렇게 해서 이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전루에 시설하는 기기기구의 금속계암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요겁니다. 3번 직류입니다. 직류 교류가 아닙니다. 76번 문제로 갑니다. 요것도 어떻습니까? 심실 세동 전류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요거는 모르면 13.61 줄 요 다반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 이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요 13.61이 기억이 안 나면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냐 하면 여기서 10의 삼성 할 필요 없습니다. 심실 세동 전류 T는 루트 T분의 165 이 때 단위가 미리암페 입니다. 시간은 항상 1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165 미리암페 요것만 안개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할 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0.165 암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기 칠 때 그냥 0.165 적곡 곱하기 500 곱하기 1 해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3.61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숫자 안 바뀌고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설비 방법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근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있는데 근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런 단어는 방법구조 명칭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구조의 명칭은 내압, 압력, 유입, 안전증, 특수, 본질, 비저모, 몰드, 충전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작업자가 교류해나 700V 이하인 전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절연용 보호구는 안전모죠. 안전모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거 나머지는 뭡니까 직접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죠. 사람 몸에 하는 보호구 이러면 보호구 이건 뭡니까 사람이 쓰는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풍전기기기의 EXIA 로마자 2C T4 GA 이 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은 1번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은 매우 높은 보호등급의 기기에다 맞고요 온도등급이 T4 여기 온도등급이 T4입니다. T4이므로 135도입니다. 150이 아니고 어렵죠. 본질 안전방풍구조이기 때문에 0종 1종 2종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및 아시틀린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 곳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풍구조의 종류에서 EXIA 2, C, T4, G, A 설명입니다. 여기서 EXIA 이겁니다. EXIA EXIA EXIBA 이건 뭡니까? 본질 안전방풍구조 중에 EXIA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질 안전방풍구조의 적용장소 본질 안전방풍구조는 0종장소 본질 안전방풍구조는 1종장소 또 본질 안전방풍구조는 2종장소 0, 1, 2종장소에 사용이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EXIA는 뭐라고요? 본질 안전방풍구조 나타낸다. 그 다음에 2, C 2, C는 뭔가 하면 폭발등급과 해당 가스라 그래가지고 2, C가 있습니다. 2, C 수소 0.5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염일주 한계 공부하셨죠. 우리가 시험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시험장치가 있었죠. 여기서 폭발성 가스 또는 위험성 분위기가 있는데 이 틈새 이 틈새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염일주 한계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안전강급이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최대 안전텀새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2, C인 경우에는 이 값이 0.5 이하 수소이면 이게 0.5 이하로도 여기에 스파크나 전기 스파크 등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 하염이 이렇게 밖으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수소가스는 아주 위험하죠. 0.5일 때 수소가스가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방풍기기를 쓰면 수소가스뿐만 아니고 이것보다 안전텀새로 넓은 가스도 커버가 되죠.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고 2, C 등급은 여기 있는 메탄, 아스톤, 벤젠, 에텔렌, 수소 모든 가스에 적용이 가능한 방풍기기입니다. 그래서 폭발 등급과 해당 가스에서 2, C는 메탄, 아스톤, 벤젠, 에텔렌, 수소 모든 것이 쓸 수 있고 2, B는 에텔렌, 아스톤, 벤젠, 메탄에 쓸 수 있고 2, A는 아스톤, 벤젠, 메탄에 쓸 수 있고 2, A는 메탄 밖에 못 씁니다. 이것은 주로 탄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광용 이게 이제 1, 2A, 2B, 2C 이렇게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스의 폭발 등급에 해당되는 기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화도 온도 등급 T1, T2, T3, T4, T5 이거는 뭡니까? 전기기기의 최대 표면 온도 이 주변 전기기기의 최대 표면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4로 고정해져 있기 때문에 135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구의 어떤 이름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GA는 뭡니까? 가스란 뜻이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T4, T4는 수수라고 되어있죠. 수수밑에 아시돈도 있고 메탄도 있고 벤전도 있었죠. 그래서 수수와 아시틀렌 모든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 방풍기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전기의 마지막 문제 80번 전기기기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CB는 뭡니까? 개폐기에 해당이 되죠. 차단기 서키트 브레이크라는 뜻입니다. A12의 A는 뭔가 하면 에어라는 뜻이고 A 그래서 기중 공기 중에서 차단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은 아니죠. 진공이 아니고 공기 중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아 오른 것은 아 오른 것은 죄송합니다. 자 1번이 오른 것이고 요건 틀렸죠. 요게 틀렸고 3번 뒤에서는 뭐죠? 달록이죠. 달록이 달록이는 항상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혈호의 개폐 및 대응용 부하를 개폐시키는 건 아닙니다. 개폐기를 먼저 작동하고 달록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틀린 거고 피대침은 뇌는 맞는데 개통은 아니죠. 뇌의 어떤 충격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대절로 방전시키는 기능이 피해를 치면 개통이란 말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오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중간 중간에 틀린 내용들이 섞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 해설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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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